야오비키! 어? 박스? 너가 웬일이냐? 조별 숙제 해야지! 조별 숙제? 아 맞다! 아! 숙제하기 싫은데! 난 너랑 하기 싫어! 야 너 또 그러다 지옥 굽실까? 시끄럽고! 어 뭐야? 랜덤박스? 양갈래한테 받았지? 오 대박! 뭐가 들었을까? 봐봐! 오 랜덤박스 기대된다! 내 랜덤박스인데 왜 네가 기대를 해? 기대할 수도 있는 거지 난리야 한번 열어볼까? 1등, 2등, 3등 3등부터 열어볼까? 뭐야? 포도통이 말랑이잖아? 우와 말랑이다! 이 안에 반짝이가 있어서 재밌잖아! 우와 부럽다! 자랑하려고 가져왔다! 다음은? 2등을 뜯어보겠어! 우와! 문어팟이시잖아! 우와 문어팟이시다! 1등은 뭘까? 대망의 1등은? 1등을 뜯어! 이게 뭐야? 혹시 초콜릿이잖아? 우와 대박! 신제품이다! 포장도 예쁘다! 좋은 거잖아? 한번 먹어봐야지! 음! 맛있잖아! 다크 초콜릿인데 안에 석류젤리가 들어있어! 상큼하게 퍼져! 석류젤리? 우와! 쫀득쫀득 달콤해! 우와 맛있겠다! 나 하나만 달라고 하면 안주겠지? 야 박세인! 나 하나만 주라! 무슨 소리! 절대 안 되지! 우와 진짜 못됐다!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아니eller! 으웅! 우린 네일이 ú아! 포장지 예쁘다! 어! 설아야! 백설아? 어 미키야 뭐하고 있었어? 채연이도 있었네 어 우리 조별 숙제하고 있었어 아 숙제하기 싫어 이거 먹고 해 우와 그게 뭐야? 허쉬 초콜릿? 응 너랑 나눠 먹으라고 엄마가 주셨어 우와 정말 나 허쉬 먹고 싶었는데 이건 청균맛이고 이건 블루베리맛 뭐야 블루베리맛이잖아 어 서러웠니? 세인이도 있네 안녕하세요 아 아주머니도 이거 드세요 초콜릿 이게 뭐니? 허쉬 다크 초콜릿? 네 비키랑 나눠 먹으려고 저희 엄마가 주셨어요 어머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세인아 너도 하나 줄까? 됐어? 나도 있어 아 그래 음 야 이거 블루베리맛 진짜 맛있다 음 자존심 때문에 안 받았는데 블루베리맛 무슨 맛일지 궁금해? 블루베리를 한입 먹으면? 우와 입안에서 퍼지는 블루베리랑 다크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 음 이 다크 초콜릿 커피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 환상이요 블루베리랑 석류를 한꺼번에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어때? 우와 각자의 맛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다 섞어서도 나와주세요 나도 두개 한꺼번에 먹어봐야지 오 색깔이 좀 다른가? 음 맛있어 커시 초콜릿 이거 가방 속에 쏙 들어가는 앙증맞은 사이즈라 갖고 다니기 너무 좋겠다 맞아 학원에서 입이 심심할 때 먹으면 되겠다 이거 더 가져가 아주머니도 더 가져가세요 음 아니야 아니야 저희 엄마가 비키니에서 놀면서 맨날 얻어먹고 많다고 주신거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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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얻어먹어? 다 우리 딸 같은데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아우 세상에 그럼 설화 아줌마 감사합니다 가방에 넣어야지 밥이 가방 안에 쏙 뭐야 다 사라지잖아 블루베리 먹고 싶은데 허씨 초콜릿 요거트에 넣으면 맛있다 오 오 오 블루베리도 넣어줘야지 음 맛있어 다 맛있겠잖아 시리얼이랑 아이스크림 팝콘이랑 잘 어울리겠다 나는 나중에 아이스크림이랑 꼭 먹어볼거야 하나 밖에 안남았잖아 백설아 말랑이 거래해 말랑이 거래? 응 말랑이 거래해 나한테 신상말랑이가 좀 많거든 음 그래 하자 이거랑 거래하실거 있나요? 우와 별 무지개 팝이시다 나 만져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런 꽃게 말랑이 있어요 이거 어때요? 흥 그걸로 나온다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나 추가할거 없는데 없으면 뭐 저 블루베리 초콜릿이라도 내던지 초콜릿 아 이거 저기요 그럼 승인 승인 어 그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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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득템했다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음 음 너무 맛있잖아 이걸 제일 먹어보고 싶었어 합체해서 먹는거 음 쫄깃쫄깃 맛있어 맛있잖아 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허쉬초콜릿 먹기 대형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